음악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기자단이 발족됐습니다. 지난 1월 24일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기자단 발대식 겸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1일 방문자 5천 명 이상인 파워블로거와 프리랜서 기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단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자단으로서의 역할과 활동 시 유의사항 그리고 2017년 주요 현안 및 정책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기자단은 앞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시까지 선거제도, 장비, SNS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과 같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등의 온라인상 여러 활동들을 함께 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로그는 물론 다양한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시민기자단과의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